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여기도 아빠 아빠보다 내가 넣고 아빠 아빠 나 지금 2시에 있어 아빠는? 아빠는 3시에 아따 내가 갈게 밑으로 가기만 하면 돼 아빠는 거기에 그대로 있어 내가 갈게 야 공돌이 쟤리 노란색 먹었어 이렇게 하면 네 송정 송정 아빠 아따 나 노란색 먹었다 아따 아따 아빠 거기 3시에 그대로 있어 나 지금 3시에 가고있으니까 아따 이것들 좀 먹고 갈게 내가 삐맘 jas 표현 아따 아따 아따